. 아빠 양말 가져가겠지? 그렇지! 내가 양말을 벗어났더니 다 눈치보도 양말을 벗어.. 아빠가 양말을 물고 간다. 야. 너 왜 아빠 양말을 왜 물고 와? 응? 니가 아빠 양말 물 줄 알았어. 그래서 양말 무나 안 무나 보려고 그래서 미리 촬영 시작하고 있었던 거야. 딱지! 주세요. 양말 주세요. 양말 뭐 하려고. 주세요. 주세요. 양말 주세요. 내놓으세요. 놔. 어, 이빨 꼈다 꼈다 꼈다. 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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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놔. 놔, 놔. 놓으세요. 놔. 너 이빨에 무좀 걸려. 내놔. 그래. 아빠 무좀 있어. 밥 먹으러 가자. 가자. 밥 먹으러 가자. 밥 먹으러 가자. 간식 줄까? 너 양말 또 물기로 갈 거야? 양말 물지 마. 알았어? 대답해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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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어. 천천히 먹어. 양말 이제 가져가지 마. 응? 네. 무좀 양말 다신 안 물어요. 간식이나 주세요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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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응?